니트의 편원 님 말기. 편원 잘 들리시나요? 네네. 네네.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리고 형헌이 볼륨을 조금 줄여주시겠어요? 제 인이어에 좀. 그것만 좀 해주시면 됩니다. 제 목소리, 인이어에 들어오는 것도 조금 풀릴게요. 저는 제 목소리 말고 형헌이 목소리입니다. 네네네네. 딱 저희 할 때 날씨가 그래도 조금 풀려가지고 낮에 엄청 더웠다가 계즐욕, 계즐욕에 딱 한 거 같은데 오늘이랑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네. 하늘이 맑아요. 맑아요. 패스를 또 저희는 처음에 보냈으니까 재밌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50분이어가지고 오늘 7분. 러브 테라피도 처음 봐봐 서먼서먼을 노래하는 거 처음이에요. 새로운 곡들을 좀 추게 해봤습니다. 일단 오늘 제일 힘든 게 춤도 춤인데 멘트가 저랑 선우 형이어서 멘트로 느껴져서 아 형헌이가 한번 잘 준비했다고 하니까 하하하 에이 아니래요. 선우 형, 어느 장에 이거 멘트 괜찮냐고 다 20뷰 준비했더라고 엔딩 멘트 잘 해보고 하하하 여기 안에도 있어요. 오우 오우 중간에 이게 다 터져버렸으면 좋겠어. 역시 그것도 하고 지경원이도 벗기 좋은데 파이팅! 파이팅! 이럴 학교 podemos 해 вообще επι어告 4 5 式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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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몬스타엑스 셔누. 고맙습니다. 저희가 방금 들려드렸던 곡은 소개 좀 부탁드려요. 우리 천재 작곡가 아기 베토벤 형원이가 작사작곡한 러브웨어 리얼이고요. 혹시 이 노래 아시는 분 있나요? 다 아신다고요? 성공했네요. 성공한 사람 성공화 작곡가 살짝 가까이서 한번 가볼까요? 데뷔한지 얼마 안된 신인이라서 공유한 경험이 많이 없어요. 그래서 이렇게 많은 곡들을 준비한게 또 처음이거든요. 다음 곡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함성체크를 저희가 한번 해볼까요? 자 Say ho Say ho ho Say h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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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 질러 아 역시 5세대 아이돌다운 함성 너무 좋았어요. 러브테라피라는 걸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음악 주세요. 네요. 주세요. 음 음 음 음 음 음 슬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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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일이 있었죠? 누가 비를 맞은 건지 이럴 때 형원이가 참 부러워요 보송보송하게 뭔가 무대를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근데 얼굴도 잘생겼어 나도 잘생겼지만 이거 다음 곡 할 때 벗을 거예요 형원이는 그럼 뭘 벗나요? 한번 준비해볼까요? 아니 여러분들 조금 남사스럽더라도 조금만 이해해주세요 너무 더워요 다음 곡 주세요 다시 무대를 하는데 맨날 보는 형이지만 눈을 어디에 보여줄지 모르고 있어가지고 형 또 현우 형 같은 경우에는 궁복무를 마치고 와가지고 이제 팬분들을 되게 오랜만에 또 보는 거잖아요 요즘엔 좀 많이 보긴 했는데요? 티예요? 아 미안 식사는 하고 오신 거예요? 지금 몇 시야? 지금 몇 시인데 아직도 밥을 안 먹고 기다렸구나 기다렸구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? 어.. 미리 먹었어야죠 아 미안해 아 미안해 아 미안해 미쳤어 플레임이라는 곡이고요 여러분들 제목처럼 저희를 가지고 놀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좀 더 얼굴 가까이서 보여줄 놀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형 먼저 승리할게요 잘 네? 잘 안낼 cities 정답이 있을까요? 네 한 번 더 1, 2, 3, 4, 4, 5, 6, 7, 8, 8, 9, 9, 10 방안 불꽃이었습니다 이제 한 곡밖에 남지 않았어요 10분만 더 하라고요? 네 그럼 딱 10분 더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누가? 뽀끈! 뽀끈! 다른 거! 뽀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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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싶긴 하다 진동충! 진동충 한번 보여주시면 돼요? 오케이 제가 입으로 노래를 부르면서 하겠습니다 거의 노래가 없잖아요 있어요 아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짧은 개인기였어요 차라리 폭우를 할걸 그러니까 너무 아쉽네 그러게요 제발 해 대책회의 좀 대책회의를 하고 있어요 폭우가 만약에 되면은 마지막 곡을 하고 마지막을 폭우를 좋아해요 마지막 곡 이제 한 곡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이제 썸먼 썸먼이라는 썸데이 페스티벌에 어울리는 이거 어젯밤부터 준비한 멘트니까 수확 소년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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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어요 소년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에 저희가 잠깐이라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끝까지 잘 즐겨주시고 그러면 썸먼 썸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했소! 다이좋게 부를 거예요 그리고 저희 몬삭스 6명의 목소리가 다 담긴 노래로 준비를 해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 기쁜 소식이 하나 받았다고 생각합니다. 혹시 가나요? 네! 바로 갈까요? 바로 가시죠! 인사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몬삭스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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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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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헤 할부들이 무대를 잘 알차게 포음까지 만들어주셔서 재밌게 무대를 한 것 같아요 저만 재미있었나요? 같이 재미있었나요? 재밌었어요 좀 더 나중에 성숙한 부디 좀 좋고 페스티벌 즐기고 싶네요 네 형언니랑 같이 고민해서 짰고 명료들이 아이디어를 줄 수 있으니까 이런 페스티벌 같은 데서는 또 여러 가지 해볼 수 있습니다 흥내고 나서 좀 너무 노출이 심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지나간 일이니까요 명료들이 좋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몬스타엑스 노래 중에도 가면 좋을 것들이 많을 것 같아요 지금 그때 끝나고 먹는 콧발콘인데 이거 맛있어 그리고 대기실에 콧발콘이랑 펩시가 있었는데 대기실에서도 잘 챙겨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만큼 좋은 모습으로 찾아올게요 소화우주세이말라